제가 기타를 치면서 만들었던 곡이라서 기타 연출을 좀 넣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웃으면서 짓는 노래가 아니여서 제가 감정 없이 글에 너무 열심히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짓겠습니다. 최근에는 안 쳐가지고 좀 어색했는데 점점 찍을수록 익숙해져서 다음은 베이스로 하겠습니다. 재밌어요.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잖아요.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재밌습니다. 들어주세요 잘.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근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만들어가는 게 재밌네. 촬영팀과. 통장에서 1명을 만났어요. 여기가 2명을 만났어요. 3명을 만났어요. 꺼내린 게 빨리을 만났어요.